1. 레지오마리아의 기본 단위 조직 이 명칭은 라틴말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로마 군단의 파견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전방의 한 분대, 요세로 쓰이는 진지, 수비대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레시디움이란 용어는 레지오마리아의 기초조직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말이다. 그러니까 특수부대, 전방에서 있는 요새,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를 가리키는 말이 프레시디움이라는 말이랍니다.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가봤죠? 저는 강원도 고성 22사단 56년대 3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간성 위에, 한참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 동해안 쪽에 통일전망대에 있는데 거기 가면 밤에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저때는 6개월 동안 휴전선에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훈련받고 이렇게 해요. 세 개 부대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게 만듭니다. 초소 하나가 뚫려버리게 되면 그걸로 간첩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프레시디움은 특수부대라는 걸 기억하면서 근데 거기는 특수부대는 아니긴 한데 근무수면서 좀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특수부대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세속과 또 악의 세력에 맞서서 전방에서 딱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프레시디움은 소속된 단원들을 통솔하고 단원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단원들은 프레시디움의 모든 정당한 명령에 충실히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프레시디움 안에서 여러분들 특히 단장님께 순명하시고 그리고 프레시디움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단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순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뭘까요? 단장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내가 따르고 안 따라주고가 아니라 하느님이 그 단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장에게 내가 따라주고 순명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신앙인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단장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레지오 단원들 내가 단장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6번에 보면 밑에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회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매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이 주 회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을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나이가 없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시는 분들. 교본에 써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회합의 목적이 무엇이냐?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의 또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프레시디움은 보면 묵주기도를 숙제하듯이 해치우듯이 그렇게 묵주기도를 하시는 프레시디움도 있습니다. 한 번 제가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들 프레시디움 회합할 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묵주기도를 해치우듯이 하면 문을 막대기로 딱딱 이렇게 두드리던가 해야겠어요. 회합의 주된 목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주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회합이 끝나는 내내 어떤 마음으로 내가 회합에 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자매는 옷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미장원 갔다 와서 머리 한 거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손주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중요하죠. 새로 임명된 간부는 자신의 프레시디움을 현재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힘쓸 것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프레시디움에 공헌하여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간부의 자질이 무엇이냐? 프레시디움을 현 상태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교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간부가 되면 레이지옥 분위기를 더 흐리는 분들이 있죠. 단장님이 뭐 하자고 하면 그거 왜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태클 걸고 묵주기도 할 때마다 자꾸 뭐라고 하고 옆에서 기도 끝나고 왜 이렇게 느리게 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현재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게 프레시디움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간부들은 노력해야 된다고 교본에 써져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교본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레이지오 사간부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느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프레시디움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나머지는 그냥 너무 법적인 그런 내용들이라서 제가 읽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시디움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 레이지오 회합 안에서 우리 순명하는 것, 그 다음에 간부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레이지오 단원들 프레시디움 주 회합에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프레시디움 회합에 임하시길 바라요. 빨리 해치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단장님과 우리 간부들에게 잘 협조하시고 순명하시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해서 프레시디움의 수준을 현재 이하로 떨어뜨리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프레시디움이 더욱더 성모님의 믿음의 모범을 닮아가는 프레시디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한 주 동안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단장님들, 자꾸 현재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레이지오 단원들 몰래 이름 적어서 저한테 내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훈화 끝났습니다.